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just for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너무 좋습니다. 넌 저가 앞머도 앞머도 이제 다 다친다! 이제는 롱이크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바로 날개 아는데도 Verunka Nikolka Natálka Kačenka 아 Péť아 너무 좋죠. 어떤 사싼 기분이 좋지? 네, 생각해도... 그리고 잠시 좀 좋아.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알겠지. 좋은 기분이 좋지? 좋은 기분이 좋지? 아, 너무 좋지? 아, 나만 한 번씩 보여줄게? 아, 아냐. 아, 아, 저거 다녀. 그래서, 저거. 편의점 편의점 비신로 지금까지 저의 생각보다 롤드시 지금이 전투 다시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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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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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저 french 치 swing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금 드디어 오늘은 엄마 체코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 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시작! 다음! 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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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전에. 둘째, 네네. 하나, 둘째. 네. 맛있게. 그래서 whereas, 이제 우리 할렀을, 세 스케일 에어넬하는 것 같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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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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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이 많다. 네, 거기서는 매주 일에 있다면 전혀요. 그는 우리의 연락에 대해서는 더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오, 다음. 이거에는 매주 1인 정도. 21000원을? 19. 20.. 20. 다시 문자. 고맙습니다. 두 분의 비엣이, 하나님의 비엣이? 두 분의 비엣이? 네, 공연의 대학원. 그리고 저희는 방문을 통해 트럼пол인의 센터입니다. 어떤 노래가 우리의 미클라소에서의 노래가? 예, 저희도, 이 노래가 좋고 저는 그 노래가 좋고 저는 이 노래가 좋고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좋고 그는 안전거죠. 아, 저게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제2장에서 가장 좋은 생활을 찾아요? 저는 많이 좋아서, 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에는 다 그의 시간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아침에 제가 조금 더 좋은데요. 그리고 또 그의 시간을 받았다. 그럼 어디서. 아, 네. 그래서. 그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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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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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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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클럽을 해주세요. 네, wichtiger 2번? 네, 43, 2번, 저는 2번, 어떤 게 더 좋은데요? 네. 저는 좀 더 좋은데요. 그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은데요 제가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데요.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 수준이 되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룰이 뇨을라곤합니다. 네, 여러분이 큰일이 많습니다. 정말 정말 학교에 학교에 대해 정말 사랑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우리는 정말 2차도 잘 못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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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5,5,5 1,5,5,5 2,5,5 3,5,5 1,5,5 1,5,5 1,5,5 1,5,5